작은 귀에 동그랗게 생긴 얼굴형 이때 안경 어울리는 깜찍한 남자 웃을 때면 눈이 감겨 안 보이지만 아기같은 미설 가진 귀여운 남자 족구는 차는 경기가 아니야 받는 경기야 공이 왔다 그럼 하늘 위로 올려주는 경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촬영하면 안되고 슬 슬 슬 슬 그러니까 바로 나와 리듬이란 게 있어 풍 빠이냐 나한테 요정도로 떨어진다 이러면 애매하잖아 그러면 따닥 뭔지 알겠지 풍 빠 정수리보단 앞 인화로 풍선 저 변한 사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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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